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법정에서 주눅이 드는 것이 보통이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형량을 살 수도 있는 본인의 인생에서도 위기인 상황인데 이재명이 재판을 받거나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별로 긴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재명은 재판에 지각을 해서 재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가끔 하품하는 장면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신의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마치 남의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을 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불성실하게 재판을 참석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식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열렸던 대장동 재판 때는 앉아있기 힘들다면서 재판을 일찍 끝내달라고 요청을 하더니 국회로 가서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면서 재판부를 농락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보통의 피고인들이라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러한 불성실한 태도는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이와 같은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되었던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송구하다라든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재명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현재 재판부에 심기를 거스르는 저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거대 야당 대표로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는 것도 있지만 김명수 사법부가 만들어 놓은 폭탄돌리기 문화가 본인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저런 식으로 불성실하고 뻔뻔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패단 중에 하나가 재판이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의 패단 중에 하나가 판사들의 인사교체 시기를 칼같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사법부에서는 폭탄돌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짓고 떠나는 것이 그동안의 사법부의 관행이었다라면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그런 관행이 사라져 재판부들은 좀 껄끄러운 사건이라든가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기 내에 가능하면 처리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에다가 넘겨버리고 인사 이동을 하는 이런 문화가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뿌리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사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인 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이 넘었지만 1심 판결은커녕 재판이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지만 현재 재판부의 상황을 보면 내년 초에 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이재명의 사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서두려고 하는 그런 낌새조차도 없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니 내년 2월이 법원의 인사철이고 내년 2월이 되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재판장은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무분담 내규동을 통해서 형사 합의부 재판장은 통상 2년, 배석 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 왔는데 이재명의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에 교체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꺼리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의 사무분담 내규를 지키라는 이런 문화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때부터 판사들은 이 원칙을 칼같이 지켰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재판부에게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요새 개딸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문화를 보면은 본인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조리돌림을 하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건과 같이 정치적인 사건은 가능하면 자기 임기 내에는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재판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아무튼 이 선거법 사건 관련해가지고 1심 선고가 언제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재명의 당대표직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그의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재판부의 모습을 보면은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의 재판에 1심 선고하지 않을 것이 불보도심 뻔한 상황이라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재판장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긴장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말고도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며 해당 사건의 재판장도 내후년 2월의 교체 대상인데요. 그런데 내후년 2월이면은 먼 이야기 같지만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건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한 상황이며 실제로 수사 기록만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 계획학에서는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사건은 내년 총선은 고소하고 차기 대선 때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역시도 차기 대권을 자신이 거머쥐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전부 다 해소할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인 사법 방해와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사건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폭탄 돌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이재명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이라든가 윤미향, 청와대 하명수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언제까지 늘어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이든 배석 판사든 이들 중에 한 명만 바뀌면 재판은 공판 갱신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공판을 다시 하는 것으로써 앞선 재판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피고인들은 이전 재판 녹음을 다 듣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에는 재판부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때도 배석 판사들이 바뀌니까 법정에서 두 달 동안 했던 일이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들었던 것이었고 이재명 역시도 재판부가 바뀌면 이것을 똑같이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은 불보듯이 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잘못된 사법부 문화가 뿌리를 내렸고 과거의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되더라도 이를 좀 늦추고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사로서의 당연한 책임감이었는데 지금의 법원은 그런 게 싸그리 없어졌고 또 승진제도 역시도 김명수가 폐지를 시켰으며 추천제로 바꾸어서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더욱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법원은 웰빙 재판이 판사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법원의 문화와 이재명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재명이 재판을 우습게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 정상화와 함께 사법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고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김명수 사법부의 잘못된 법원 문화를 뿌리를 뽑고 정상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axe 안쪽은 otypes공식적 장착이 만나서 아주 아 id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